오늘은 여러분께 FM하면서 남염하던 인간들이 왜 그딴 짓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에는 버튜버 이야기를 하는 게시판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서는 이번 버튜버 FM 사건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DC 한남한테 트위터 털렸는데 FM 발언한 건 나와서 사과문 썼다. 아 존나 여자로 살기 힘들다. 아 짜증나 또 신나서 여자 한 명 죽이기 하겠네 저렇게 신상 터는 거 진짜 음침하고 혐오스러움. 다른 버튜버도 털린 듯 허버허버랑 소추재기 썼다고 까이는 중. 한남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 지들도 똑같이 신상이랑 면상 까서 공개하고 싶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현직 여성인권운동가 FM 리스트들은 버튜버 FM 리스트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여자로 살기 힘들다 맨날 FM 찾아내봐라 어차피 여자들 다 FM이고 한남 싫어한다. 언제부터 FM이 1배급이 된 거냐 개조찐다 한남 새끼들 때문에 여자들만 피해를 받는다.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께서는 FM의 인식이 개꼬라 박은 이유를 남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자 조카는 귀엽고 남자 조카는 쌍시오비읍 새끼들 쌍시오비읍 녀나 지읍같다. 한남에 대한 광기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제발 남자라는 종족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남성들이 혹시 종마신 이라는 버튜버에게 총구를 들이밀고 이 문장을 트위터에 쓰라고 말을 했었나요? 여자로 살기 힘들다 웅행웅 허버허버. 언제부터 FM이 1배급이 됐냐고 질질 짜면서 세상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개등신 같은 소리를 찍찍 내뱉으니까 등신 취급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여자가 남자 조카 쌍시오빨 새끼라고 욕하고 남자를 죽이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까요? 여러분은 진짜로 진지하게 저런 발언을 하고 다닌 버튜버가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한다 생각하시나요? 페이커를 향해 말린안경 오징어라 비하하는 이 여성이 FM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까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마신이 잘못한 게 뭔데 한남 스토커 새끼들이 사람 괴롭히냐? 그냥 당당히 활동했으면 좋겠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보이시나요? 정말로 여러분은 저 버튜버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데리고 와서 저딴 말을 하는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 잘못한 걸까 잘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자리에 애가 뭐라 답했을까요? 우리 한녀들처럼 웅잉웅 허버허버 여자는 잘못한 거 없어 위대한 한국 여성을 모욕하지 말아줘. 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버튜버 중에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 존나게 많습니다. 여성시대에서는 버튜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sns dm 카톡 확인하고 여성시대 하는지 확인하고 뽑는다고 여시 탈퇴해야 하냐 걱정 중이죠. 참고로 저기서 말하는 3기생 2기생이라 말하는 건 버튜버 데뷔하려고 준비하는 여자들의 연습생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여성시대 하는 한국 여자가 버튜버로 데뷔하기 위해 여성시대 접어야 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fm이 논란인 게 존나 아이러니다. 나는 버튜버 사장이 내 신상 뒷조사하면 여성시대 걸릴 수밖에 없네 카톡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탈퇴 못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수많은 버튜버 지망생들은 fm을 하던 과거를 세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버튜버는 fm이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말해보세요. 윤지선 시간제 강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여가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어버버 거리면서 마라탕이나 웅행웅 처먹으러 간다고 말하는 여자라면 그 버튜버를 좋아할 이유 따윈 여러분에게 없을 겁니다. 스탑널커를 피하고 싶다면 저그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랑 비슷하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스파이지 태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놓고 여자로 살기 힘들다. 웅행웅 허버허버 드릉드릉 가보자고 지구 부셔 이 연병을 하고 있네. 웅행웅 허벅